한 형제의 한 자매인 것을 믿고 있사오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질지라도 늘 주님 안에서 이도하는 가운데 서로가 광고나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영혼이 잘되게 할 수 있도록 널 하는 사업들이 번착할 수 있도록 바로 중복이 되어주시오 저희들 형제자매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식사 대접한 손길에 주님께서 만배나 더 해주시고 유업이 자산받는 데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 흩어질 때에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상령 안에서 축복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국가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하나님을 위해서 경토하는 일도 있게 해주시며 또한 한국에 펼쳐놓은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저희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똘똘 뭉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나귀 새끼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쓰시옵소서 할때에 아멘 따라갔듯이 저희들 주님이 쓰신다면 아무 말 없이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그 모습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부끄러움 없는 종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들 이제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해주시고 자녀들이 더욱더 잘되서 하나님을 주의한 큰 힘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런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